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서 황준호 역할 맡은 위하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아름다우구나. 아름답네요. 오징어게임 수... 캐릭터 설명하기. 네. 저 황준호는 강력의 형사이고요. 강력의 형사인데 꼬까르르. 형이 실종이 돼가지고... 형이 실종이 돼서 꼬까르르. 형을 찾으러 이 게임 식단에 잠입을 해서 그 안에 벌어지는 사건과 악행들을 보여주는 해설자 같은 역할이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, 패널에서 만나요.